와 이 서울 종합병원 억수로 크고 좋네 어 상국아 니 먼저 와있었나 정남아 니가 많이 늦었네 이야 니 서울만 억수로 잘 쓴다 야 상국아 근데 내 서울에 혼자 살아서 그런지 이 무릎하고 관절하고 아파 죽겠다 음 정남아 내가 볼 때는 니가 지금 어 빼가 안좋은거 같은데 어 이럴때는 칼슘이 많은 메르치를 많이 무어야 돼 우와 딸겠네 야 이따라 짜 야 이 병원 좋다 야 상국아 네도 오늘 피 뽑을거다 야 이거 황마 궁디를 쭉 차삐까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쇠게 하면 안돼 서울에서는 비 뽑는다 하는거야 우와 내가 많이 배우네 야 상국아 니네 오늘 무슨 검사일긴데 나는 오늘 cd 자령할거야 요 니 뭐 어디 아픈데 있나 응 허리 디스크 지루하게 우와 또 빨리 나아야될긴데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 이야 경환아 니가 어때 니 니 서울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거 모르니 이야 경환아 그럼 서울말은 이렇게 날렵하게 하면 되는거 니 아니 가끔 느리게 할 때도 와 장난 아니다 경환아 니는 우리 셋 중에 최고로 서울사람 같데 당연하지 사실 난 완벽한 서울사람이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려고 바지를 내밀다가도 간호사가 사투리 쓰면 엉덩이를 내밀치고 시집까지 뛰어가고 그랬어 그 결과 내 엉덩이가 동상에 걸리는 지경에 이렇게 이제는 완벽한 서울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지 않은걸 믿어 의심치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지금 감각이 없어 우와 봐봐 어쩌고 유정남씨 어? 예 위내신가 검사 신청하셨죠? 바로 수면마치 들어갈게요 어? 벌써? 그러면은 수면검사 끝나면 나를 좀 1바퀴 줄래요? 네? 줄래요 intro 소울악 아가씨잖아 소울말로 해야지 이거 황마꿍디를 를 참 차비가 내가 하는거 살 바 내가 하는거 hyal怕 저기요 음 그러니까 검사가 끝나고 저를 좀 으 깨봐 줄래요? 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끝나고 저를 좀 뚜두리 달라고요 네? 아니 저를 뚜두리 달라고요 뚜두리요? 저 차두리는 알아도 뚜두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왕마 뚜두리 핸드폰! 야 됐고 우리 병원에 왔는데 그냥 혹시 뭐 청진기 같은 거 있니? 야 너 정신이 나갔나? 청진기를 들고 다닌 사람이 어딨어? 야 내가 시골에서 청진기 갖고 왔대 아이고 정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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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골 청진기를 들고 오면 어떡하노 경환아 이거 한번 봐라 안 볼란다 이거 한번 봐라 안 볼란다 이거 봐라 지는 맨날 착한 역할하고 내 맘 맨날 나쁜 역할하고 나는 소심한 A형이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니는 허락 혈액형이 뭐고? 네? B형 그래서 니가 내 B디아냐? 요 인마 그런게 어딨노? 서울 청진기를 들고 와야지 똑같네 완전 다르거든 정담아 시골 청진기랑 서울 청진기는 될 때 소리부터 달라 봐봐 서울 청진기 착스릴릴릴 착스릴릴릴 심정은 왼쪽에 있어라 청담 사거리에 있는 유명한 병원 같잖아 정담아 너 갖고 청진기 한번 봐봐 자 야 내 얘기 와그라 너 존놈이 서울클럽 같다가 기가 멍해졌네 와 너희들 진짜 서울 사람 나랩 있다 이제 너희들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소